제스 나노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 나노를 세팅하기 위해서 몇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제스 나노보드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무료 무선 랭카드 무선 랭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 무선 랭카드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기가 이상의 마이크로 SD 카드와 SD 카드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긴 이런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이소 같은 곳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SD 카드 리더기입니다. 그런 다음 제스 나노를 사용하다 보면 제스 나노가 상당히 발열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너무 뜨겁다 싶을 때는 제스 나노를 잠깐 껐다가 실행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원한 장소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해볼 작업이 이 SD 카드에 제스 나노에 필요한 OS 이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입힌 OS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스 나노를 부팅시켜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스 나노에 우분투라는 OS를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D 카드에 입히기 위한 OS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링크 걸어오는 이거기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인스트럭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더 제스 나노 디벨로퍼 키트 SD 카드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미 다운을 받아놔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약 6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 저는 좀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그 다음 이제 준비된 OS 이미지를 SD 카드에 포팅시켜줘야 됩니다. 자 포팅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EP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러퍼스라는 것도 있고 윈32 디스크 이미지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존에 라즈베리파이나 오드로이드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것에 익숙하시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는 가정하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해 볼 프로그램은 말레나 에이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된 OS 이미지를 SD카드에 플래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SD카드가 꽂힌 카드 리더기를 이제 컴퓨터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어쨌거나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저희가 이필 OS 이미지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플래시 프롬 파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플래시 프롬 파일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작업한 이력이 있어서 바로 여기로 나오긴 하는데 모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위치에 있는 이 이미지 . 이미지라는 이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SD카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잡혀있네요. 눌러주셔서 셀렉트 하신 다음에 플래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작업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더불어서 여기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SD카드가 포맷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안전하게 OS 이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빨리나 액체에서 물어볼 거예요. 지금 SD카드 안에 뭔가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포맷한 다음에 새로 이미지를 입혀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도 포맷해 주시고 나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아까 이 SD카드를 꼽았을 때 엄청나게 많이 뭐가 창이 떴어요. 이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면서 이걸 포맷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아마 이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이 거의 완료됐을 때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도 일단은 SD카드를 뽑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시지 마시고 이상하다고 막 종료하시지 마시고 이 플래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면 플래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00% 되고 또 한 번 다시 추천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 과정 두 번 동안에 일단은 기다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그 창들을 종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D카드를 제슨 나노에 꽂은 다음에 우분툴을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SD카드를 어디다 꽂느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SD카드는 제슨 나노를 보시면 이렇게 제슨 나노가 있을 때 제슨 나노의 뒤쪽에 이렇게 SD카드를 꽂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SD카드를 꽂아주시면 똑딱 하면서 약간 클립처럼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SD카드가 삽입이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이제 전원을 인가시켜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제슨 나노를 키실 때 HDMI를 먼저 꽂은 다음에 파워선을 연결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데 라고 이상하실 때는 내가 혹시 HDMI를 먼저 꽂고 파워선을 꽂지 않았나 먼저 파워선을 꽂았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슨 나노에 전원을 주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짜 5W 몇 아트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이 파워선을 통해서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5핀 마이크로 케이블을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GPIO 핀을 통해서 직접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퍼포먼스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파워선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지금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제가 이미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팅했을 때 제가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새로 처음부터 해보려고 하고자 합니다.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한번 키워서 해볼게요. 이런 화면이 아마 저와 동일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이게 약관 같은 것 같은데요. 어셋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해주시고 여기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를 선택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영어 공부도 하실 겸 네 컨티뉴 네 이건 키보드로 설정하는 건데요. 사실 한글 자판을 여기서 추가하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글 자판을 추가하시는 거는 여기서 하기 보다는 설치가 다 된 이후에 또 따로 작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영어로 돼 있으니까 컨티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무선 랭카드를 제가 꽂아놨다면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번에는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집 와이파이인데요. 연결해 볼게요. 화질이 좀 좋지가 않네요. 이제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실패해 보겠습니다. 아까 뭔가 문제가 있었나봐요. 네 연결된 것 같습니다. 컨티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전을 선택해 줘야 돼요. 지역을 어 그래서 기본이 뉴욕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이 리전은 서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을 지어 줘야 됩니다. 이름과 유저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패스워드 한번 더 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로그인 오토매티클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면 보호기처럼 어 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 상태로 에서 다시 한번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볼지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이번에는 네 자동 오토매티클리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름을 네 어 뭐 제슨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슨 데스크탑으로 자동으로 뜨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저는 어 제슨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슨 그리고 다시 한번 제슨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자 비밀번호가 두 개 같아서 승인된 것이 보입니다. 음 이거는 파티션을 설정해 주는 부분 같은데요. 네 지금 저같은 경우는 지금 32가 SD카드를 꽂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뭐 다운받거나 실제로 작업될 공간에 얼마나 사이즈를 할당할 거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기본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스털링이 시작될 겁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이 작업이 모두 완료된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크로니움 크롬 같은 거죠 사실 좀 다르긴 한데 크롬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재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아이콘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다음과 같은 창이 있어요 인터넷 접속을 희망하시면 여기에 있는 와이파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분투를 설치하면서 네트워크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는데 만약에 처음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으시고 지금 무선 랜카드가 없어서 일단 따라해보고 나중에 무선 랜카드 사서 해봐야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같이 이런 와이파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인터넷에 접속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 다 작업을 완료하고 일단 끄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그냥 콘셉트를 빼도 꺼지긴 하겠지만 안전하게 끄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셧다운을 눌러주시면 되요 셧다운을 누른 다음에 리스타트와 셧다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셧다운을 하시면 꺼지고 리스타트를 하면 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름을 설정해줬는데요 뭐 제슨이라고 설정해줬죠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제슨이라고 쓰여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제 사용자 이름을 제슨으로 해놓고 지금 아까 비밀번호도 제슨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수도 권한을 요청한다거나 했을 때 제슨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줘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치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 우분투 리눅스가 처음 경험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이런 리눅스 명령어들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다시 제 데스크탑으로 옮겨서 그런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로 돌아왔는데요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같이 아각짓고 넘어가 보자 돌아왔습니다 리눅스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그렇지 않고 난 이 리눅스를 써봤다 아이제베리파이 써봤고 나중에 우분투 잘 쓰고 있다 하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거의 리눅스에서 이런 클릭, 폴더를 들어가고 싶을 때도 물론 윈도우처럼 여기 클릭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그래도 터미널에서 작업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터미널을 마치 윈도우에서 저희가 전에 시뮬레이션 설치할 때 CMD나 파워실 같은 터미널 열어줬었죠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터미널 열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T 세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알트 누르고, T 그러면 지금 저는 사실 살짝 투명한 터미널이 나왔죠 제가 살짝 설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을 끄고 싶으면 컨트롤, 쉬프다, W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다, W 이 컨트롤, 알트, T 는 어떤 Ubuntu에서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단축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현재 나의 위치 나의 위치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파일을 들어가서 내 컴퓨터 같은 데에서 제가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로드 밸런스라는 곳에 스팟 마이크로제슨 이라는 데 들어왔을 때 나의 현재 위치는 홈에, 데스크탑에, 로드 밸런스에, 스팟 마이크로제슨 이런 식으로 현재 자기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이때 사용하는 변경화가 있습니다 바로 PWD라는 건데요 PWD, 지금은 제가, 이 사용자 이름이 제가 지금 스위밍이에요 그래서 홈에, 스위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사실 지금 이렇게 데스크탑을 더블클릭해서 누르고 하는 이 작업하고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커맨드 라인에서 된다는 것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리눅스 서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인베이드 리눅스에서 작업하거나 하실 때는 이런 GUI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주로 커맨드 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돼서 익혀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딘가로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한번 탐색을 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오! 이만큼의 폴더들이 있구나 라고 GUI에서는 바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떤 리스트들이 있는지 보고 싶다 했을 때 리스트 줄여서 LS를 쳐주시면 아! 지금 제 위치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폴더들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고 이 그 민트색으로 보이는 건 아마 뭔가 권한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나서 폴더가 아니라 어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글씨로 나와 있는 색깔 차이로 구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딘가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데스크탑이 들어가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데스크탑이 들어가고 싶으면 CD 데스크탑이라고 쳐줘도 되지만 이거를 CD 지금 DES까지만 쳐줘도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탭 기억하세요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D 이렇게 안하고 D5까지 했어요 D5까지 했으면 지금 도큐먼스와 다운로드가 똑같이 D5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선택하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도큐먼스다! 그럼 D5 C까지 치면 이제 도큐먼스밖에 없겠죠? 그러면 도큐먼스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데스크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점 점 슬래시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위치는 점 슬래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위치는 점 슬래시 그러면서 점을 하나 더 붙이면은 한 폴더 위가 됩니다 어! 그러면 점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두 폴더 위로 가나요? 아! 그렇게 안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 경로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CD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여기서 리스트를 보고 싶어요 LS, 로드밸런스 라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CD, 로드, 지금 ROA까지만 쳐도 자동화성이 되겠죠? 들어가고 다시 LS 리스트를 보고 어딘가로 또 들어가고 CD, 뭐 우리가 클론했던 GitHub 레포지토리 여기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 내 지금 위치가 어디지 알고 싶으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땅 PWD를 통해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 다시 새로운 터미널을 틀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터미널을 틀었는데 여기서 또 이 위치까지 가고 싶을 때 또 여기서 뭐 CD 뭐로 들어가고 또 CD 뭐로 들어가고 CD 뭐로 들어가고 하면 귀찮겠죠? 그런 경우에 지금 PWD를 해서 이 경도 이렇게 제일 상단에서부터 홈에, 스위밍에, 데스크탑에, 로드밸런스에, 스판 마이크로 제슨까지 이 전체 루트 제일 상단에 있는 디렉토리부터 현재 디렉토리까지의 그 경도가 다 들어있는 이 절대 경도라고 하거든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다시 터미널을 키더라도 손쉽게 이 위치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터미널을 다시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CD 이 디렉토리로 가겠는데 어디로 가냐면 절대 경로를 입력해줍니다 CD 자 이 위치로 가면 네 지금 바로 이 위치로 간 것이 보이죠 어!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CD 이 위치로 네 바로 이 위치로 간 것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네 이거는 비단 이 터미널에 뿐만 아니라 그 실제 뭐 파이썬 코딩을 하거나 어떤 어 그 외부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그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절대 경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네 디렉토리에 관련된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이런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폴더와 파일들을 수정하고 옮기고 지우고 뭐 복사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희가 한번 이번에는 돌아가서 이것도 꺼볼게요 연습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도큐먼스에 어 지금 저 같은 경우 이 도큐먼스라는 폴더에서 새롭게 한번 연습을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메이크 디렉토리 mkdir 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보고 싶으면 메이크 디렉토리 샘플을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ls로 쳐보면 다시 샘플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같은 폴더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샘플 들어가고 싶으면 cd 샘플 근데 지금 s로 시작하는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s치고 탭 눌러서 자동완성 시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ls7을 쳐보면 쳐보면 아무것도 없을거에요 실제로 폴더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새로운 txt 그런 메모장에서 열 수 있는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폴더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touch 예를 들어서 또 샘플.txt 이런식으로 touc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txt 확장자뿐만 아니라 .sample.cppl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py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ls를 쳐보면 리스트가 제가 만든 3개의 파일들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만들어진 파일에서 파일 안에 내용을 수정하고 뭐 편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복사 혹은 삭제 네 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제가 sample.txt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remove를 줄여서 rm이라고 합니다 rm sample.txt를 하게 되면 다시 리스트 sample.txt가 지워진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실 이 rm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마이너스 f 옵션도 있고 마이너스 r 옵션도 있고 마이너스 rf 옵션도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쓸 일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쩔 거라 지금 지워보는 거를 했고 복사에 대해서 해보시죠 복사는 copy여서 줄여서 cp가 됩니다 copy sample.py를 지금 안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뭐 sample.txt.py로 바꾸고 싶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다시 리스트를 보면 네 sample.txt.py 그리고 sample.py 두 개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아마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똑같은 내용이 복사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copy와 remove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move가 있습니다 move는 예를 들어서 이 sample.txt.py 이라는 이 파일을 한 디렉토리 위로 보내고 싶어요 한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는 . 슬래시였는데 한 디렉토리 위에는 . 슬래시였죠 이 sample.txt.py 이라는 파일을 한 디렉토리 위로 보내고 싶다라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move 어떤 파일 혹은 디렉토리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옮기고자 하는 위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당장 여기서 ls를 쳐보면 이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sample.txt.py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한 디렉토리 위로 가서 다시 리스트를 쳐보면 여기에 이제 sample.txt.py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권한과 관련된 root.sudo 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 모든 파일들과 모든 디렉토리들은 사용자 권한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살펴보진 않겠는데 이 sudo를 제가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이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이 키보드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권한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줬던 것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게 뭔가 권한에 대한 문제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앞에 sudo를 통해서 뭔가 변경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눅스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다운로드를 받고 싶을 때 뭐 직접 인터넷을 이렇게 키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인비디를 리눅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크롬 같은 이런 인터넷을 인터넷 서칭 도구가 없겠죠 이럴 때 어딘가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불러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새로운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패키지 관리자로 ap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주로 apt를 쓰긴 하는데 wget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새로운 패키지 설치하고 싶을 때 apt라는 명령어를 쓴다는 점 이 정도까지 사실 이것까지 이번 프로젝트에서 쓸 일은 없긴 한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3강인 제스 나노 세팅 그리고 리눅스 설치 간단한 리눅스 명령어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스 나노에 저희가 원하는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개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팁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